특징적인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전 차장님. 네, 뭐 지난주에 한번 움직이긴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한번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일반적인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쯤에 지금 어쨌든 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단기간에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독감과 유사하게 대응하기, 대응하게 전환 체계를 대응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변종도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중부터는 어쨌든 이제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이긴 하겠지만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은 좀 기대감에 조금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진짜로 그렇게 반응이 되고 대응, 전환 체계가 대응이 바뀌거나 어쨌든 이 변종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실적들도 상당히 크게 단기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도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먼저 움직일 만한 것들은 이제 항공주, 뭐 그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식주, 외식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쯤에 어쨌든 이 뭐 테라나 이런 변 가격을 올렸던 이제 하이트진로도 저는 실적이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이트진로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이 문화 쪽도 상당히 소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어쨌든 조금씩 완화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화 관련해서는 CJCGV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CJCGV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는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나 하이트진로나 CJCGV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좋은 성과까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즈 중에서 항공 관련 주로는 대한항공, 그리고 외식 쪽에서는 하이트진로, 문화 쪽에서는 CJCGV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팀장님, 이제 셀프 코로나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오늘 재택치료 관련된 주로를 준비한 이유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정은정 차장과 의견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재택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만일 코로나 테마주를 봐야 되겠죠. 이 코로나 테마주가 이제 끝자락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채워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끝자락을 대비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어떤 코로나 테마보다는 또 재택치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고 일시적인 반등이 끝이 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또 수급이 완전히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택치료 제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자시피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 자율 관리가 필요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그 뭐 의료기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셀프식으로 준비를 하라는 셀프 구비를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구하는 뭐 해열제라든지 뭐 체온계라든지 그리고 산소 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산소 측정기 연관된 종목인 뭐 메가 ICS라든지 그리고 CU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온계 관리인 종목들은 카스인데 카스가 지금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온계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감기약을 테라플루라는 그 약을 상당히 많이 즐겨 이용을 하는 편인데 뭐 가게 잘 걸린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테라플루 같은 경우는 동화약품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화약품이라든지 뭐 대원제약 이런 회사들이 이런 종목들이 현재 단계적으로 좀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확진자가 증가를 하겠지만은 이 증상이 상당히 경미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택치료이라든지 일반 관리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셀프치료 관련된 종목들 뭐 중심에서는 자력갱생 관련주라고 그러던데 자력갱생이요? 네, 자력갱생 관련주라고 그러던데 이런 종목들이 일단 단계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징주라 그러니까 접근보다는 특징주를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좀 말씀드리면은 장초반의 주류 관련주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소주 가격 인상이 된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9시에 영업시간이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12시 그리고 이제 12시 넘어서 자율로 풀리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내수경계 활성화가 되고요. 그 내수경계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녁 때 만나게 되면은 어떤 주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주류 관련주는 가격 인상을 통했던 실적 개선, 매출 확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리오프닝 관련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상주는 하위트 진로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무화기 7% 풍국주장이 5% 그리고 제주맥주가 4.5%까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일단 특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퍼시픽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이 5%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을 좀 가게 되면은 화장품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은 거기에 어떤 화장품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색조 화장품은 이 마스크, 입술 주변에 사용하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맥스 그리고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디지털화폐 관련 줄 아는지 그리고 코로나 치우제. 초대에 말씀드렸던 한국파마, 한국파마 같은 경우 지금 APRG가 인도에서 임상 이상을 재개했다는 그런 이슈를 위해서 20%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장체반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디지털화폐 관련 주들도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력 갱생주부터 지금 리오프닝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은정 차장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AM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또 다른 유통업체인 무진전자의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권을 이건받아오면서 주가도 지난해 한 번 단기 급등한 그런 모습도 있었었는데요. 실적도 지난해부터 약간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적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2020년 340억에서 지난해에는 923억까지 실적이 크게 퀀텀점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올해도 약 1,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봤었을 때 현지의 주가는 너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점프업하기 전에도 배당금이 주당 150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난해에는 2021년에는 실적도 크게 점프를 했기 때문에 150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신다고 하면 배당금도 추가적으로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급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기간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3, 4일 정도만 기간이 매도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간이 계속 순매수를, 강력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항까지 지켜본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에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SAMT를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간 내에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로 본다라고 해도 한 6,5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3,500원 라인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SAMT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능은 5천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6,500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저는 바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을 포함한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사상 처음은 상사일에 처음으로 매출 3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6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00% 넘는 성장을 했는데 이 실적 성장세가 작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3만 4천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텍 같은 경우에는 치카용 CT기계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2D 파노라마 파노라마 그리고 구강센서 탄소 나노튜브 기반 X-ray 발생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료 헬스케와 관련된 기계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 상당히 판매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9%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수출 계획이라고 보는 것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외 미술 같은 경우도 아시아라든지 유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성장세가 올해 또 이어질 것이라는 리포트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수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워밍텀으로 인해서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3만 4천원 부근에서 또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만한 요인 또 PBR 기준으로 한 8.2배 정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또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또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셔서 바텍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만 5천 5백원에서 3만 6천 5백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2천 5백원, 손철가는 3만 4천 5백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호실적이 예상되는 바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2천 5백원, 손철가 3만 4천 5백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